대답이 없네요. 알았어요. 앞으로 나와 말도 섞을 생각하지 말아요. 역시 점쟁이 많네요. 근데 혜림 씨는 반만 맞췄어요. 뭐요? 나한테 그 못된 실험 중이라는 거요? 아니요.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